자, 그럼, 모디가 우려하게 도착했을 때 티어의 벌럭을 살펴보았다 네, 흰색 룬을 찾기 위해 아들, 이 길은 어디서 알고 계시나요? 아, 잘 모르겠어 당연히 말이야, 우리 벌럭을 필요해 잘 모르겠어, 생각엔 벌럭을 필요해 어.. 마녀집에서 여신이죠? 여신집에서 끝났었죠 여기서 그가 배나한이잖아 너 생각냈어 했었지? 그가 방문이 바이프라스트로래 그리고 그가 다른 곳의 길 위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건가 그.. 그가.. 아기가 너는 엉덩이니까 너는 가고 싶어, 그러면, 잘생겼네 네, 이게 전자로 집으로 돌아가는게 맞고 근데 너는 그냥 자 오늘도 빠른 진행해봅시다 스토리 위주로 가자! 아들어! 치킨 사러 가자 다음은 스토리 위주로 스토리의 게임 스토리의 게임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어? 그래서 어어 아 배가 여기까지 밀려났었다 아아 봉둥이 아랍지 들었나봐 정신없는 와중에 들었나봐 정신없는 와중에 들었었나봐 근데 모든 것들은 생각했고 뭔가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알고있지 아니 아니, 그냥 엉덩이 할아버지 알아봐 엉할 흐흫 오오 나는 신이다 얘기해줬어 은근으로 살기로 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신으로 태어났다 너도 그랬듯이 여야 할 말이 없느냐 제가 제가 동물로 변할 수 있어요? 네가 동물로 변할 수 있냐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닐거다 내가 신이라니? 어머니도 아셨어요? 어머니도 신이셨어요? 아니 네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내 본성은 알고 있었다 내가 신이라니 왜 이렇게 늦게 말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말해주셨어요? 너를 아끼고 싶었다 신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의 비통과 비교륙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저주다 저는 뭘 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투명해질 수 있어요? 별로 신같은 기분은 안 들어요 네 신격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이 크레토스도 제우스의 아들이었죠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게 크레토스에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게 크레토스에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저번에 제우스가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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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아 배가? 이건 내가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으하하하 제우스가 아들아 내 똥 손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의 천인이었구나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그들은 잘 모르고 폴더? 그가 알지? 저희들에게서 아들아? 저희들에게 아들아?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깨다구?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깨다구 어.. 무섭다 돈 먹고 가 돈 먹고 가 돈은 먹고 가자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줍고 돈 줍고 새벽인데도 밖에서 조심하라고 방송한다고요? 와.. 근데 왜 티눌프님 사는데는 티눌프님 가게는 왜 태풍만 하라고 진상만 와 아 어 강에 반짝이는거 아까 먹었어요 가자 아 안녕하세요 물소리 좋아요? 물소리 ASMR 어? 여기가 아닌가봐 어? 어디지? 여기로 가니까 31 30 29 28 27 저 뒤쪽인가? 아 네비게이션 왜이래 경로를 제대로 말하란 말이야 경로를 공포라디오 녹음 듣다가 실시간 보고 왔어요 지금은 아.. 공포라디오 생방송은 끝났구요 지금은 뒤풀이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는데? 어.. 층수가 달라서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잘못이 없어요 그쵸? 여기 맞잖아 그럼 여기 맞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서류 프리 프리 탑 nered nos 그쇼? 그쇼? 어? 뭔 소리야? 어 이상 소리 났는데? 아닌가? 잘못 들었나? 다시 읽어봐 죽음 자체를 나는 삼키네. 내일의 생명을 낳기 위해 어? 그거 괜찮은데? 내가 자꾸 나온걸까? 뭐야 아까랑 똑같은데? 아하 땅이라고 적혀있대요. 죽음을 삼키고 생명을 낳고 이게 다 본건가? 알파엠에서 제가 싣는걸 알았더라면 그만한 엘프를 죽이는게 그렇게 싫진 않았을거에요 뭐 불탄다 뭐 불탄다 뭐 불탄다 중간에 아이언맨이냐구요? 어? 지나갔어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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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이어가 정말 좋아해 티이어가 믿는게 아니라 아 저 위에? 흐흫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 흐흐흐흐 예술의 전당같은데 이런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르겠는데? 오 딘이 그의 규칙을 보게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티이어가 그리워보는 데이터의 공격을 위해 제한으로 도와주한다는 것에 대해 도보 나온다 예산난 그 цвет에게 욕무가 어? 뭐야? 갓 오브오 버전 1.3은 뭐야? 헐 뭐지? 갓 오브 워 버전 1.3 설치할 준비를 했대요 뭐가 업데이트 됐나봐 뭐가 업데이트 됐을까 우와 우워 반지 우와 반지 쌍반지 우와 트리플 반지 오 지인다 뭘 해제하래요 또? 와 여기 보석바 아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어어 우와 금원보아가 한가득이야 우와 엽전도 있어 망한칸이야? 아 얼마든지 여기 여기 쓰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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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아아 신이 금원벌을 얘는 신이지만 나는 신이 아니자네 아아 이런거 하나 발견하고 싶다 진짜 이런 공간 다 봤니 아들아? 이거 뭐가 있는거 같은데 예 리조님 잘자요 쓰읍 이거 뭘까 가운데를 맞춰야되나? 아니지 이건 아닌거 같고 여긴 들어온데잖아 바보야 들어온데잖아 해보고 제가 모르면 여쭤볼게요 일단 해보고요 여긴 안열리고 화이팅 여긴 안열리고 아 여기 뭐가 돌아간다 여기 여기 뭐가 있다 아하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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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로케 해서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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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해 어디갔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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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디 방이었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여기있다 여기다 이 방이야 정면이다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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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헤매고 했으면은 뭐 준수하다 자 조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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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형 러시아 러시아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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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무 잘한다 나 이거 뭐야 여긴 또 어떻게 해 도착해 성화봉성 귀신 이야기는 목요일 일요일 열한시에 오세요 아 난 이런 ost 너무 좋아 이런 와우풍의 뭐라 그러지? 레퀴엘 같은 갓 오브 워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하니 돈 줬어 도착해 우리 여기가 왜 여기가 잊지 않아 오케이 오우와 그림의 아빠 크레토스 크레토스 이거 보셨죠? 이거 크레토스잖아 이거 확대 못하나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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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토스 아닙니까 이거 이거 크레토스같은데? 블레이드 들고 있잖아 블레이드 그리스도 살아있어? 오 마이 블레이드 다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 아Г... EB 으 아쉬웠드 너머 IT ha Thursday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hills 저 틀림을 하잖아 아! 그냥 제거 다시 갑니다 어딨어 이쪽인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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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다 다시 와 네, 풀스 게임입니다 터뜰터뜰터뜰터뜰터뜰터뜰터뜰터뜰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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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아닌데!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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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늦었다 아 진짜 니..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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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뒵 야잇 강의하고있어 잇 왜케 안맞아 됐다 으아... 으, 껍질이야 아 아 아 진짜 2박 3일이면 깨는걸 몇박을 하냐구요? 방송할때만 뒤풀이로 한두시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간 많아서 매일 하는 사람이랑 갔나 시간 많아서 매일 하는 사람이랑 갔나 아닌가? 얘가 내려왔을 때 해야되나 이렇게 올라가야되나 아닌가 여긴 어떻게 해야 지나갈 수 있을까 자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여기여기여기 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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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무서워 아니 본인이 잘한다고 굳이 그렇게 안 밝히셔도 돼요 정말 즐거워진 건가요? 천국이? 어떤 놀라운 곳에 있는 어떤 놀라운 곳에 있는 아마 어머니가 우리의 즐거운 일을 원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다행히 보셨던 것 아마 그 선물은 심쿵! 나 다른 길은... 아... 빛나요? 저 벨커리에 있는 벨커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쪽이 아닌가? 바람 엄청 불어요? 어디서 해야 돼 이거? 아닌가봐 올라가야 되나봐 어디를 밑에선 못하나봐 저 위에 있어요 어디서 보자 당연히 묵언 하셔야죠 아신다고 얘기하시면 큰일납니다 어? 여기 뭐 있다 으이짜 개인시간 전 개인시간이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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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없다고 해서 제가 쉬는게 아니에요 항상 방송준비하고 있지 흐흐흐 쿵쨕쿵쨕쿵쨕쿵쨕쿵쨕쿵쨕쿵쨕쿵쨕 오유 뭐 아니 까 휴고님 말씀처럼 아이 휴고님한테 뭐라 하는게 아니라 미덕에게 누군 elisha 웃음 ek illos 나 새끼라 휴거님 말씀처럼 개인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휴거님 말씀처럼 제가 아이고 일부러 안하죠 또 휴거님한테 뭐라 한건 아니고 어 뭐야 그죠 이거 게임 은근히 빠져들죠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니까 뒤로 갈수록 재밌어져 플레이 비디오를 녹화해달라고요? 지금 맨 요새 플레이하는거 맨날 올리는데요? 디프리로 게임하는거 게임 채널에 다 올리고 있어요 아! 이 자식이 어 재밌어 재밌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쏘고 내려가서 저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냐 아... 오젠더, 좋은 이유 심쿵 중요한건 다른 게임 채널은 못보겠는 한종이군요 저 윈데 태풍에 나무가 쓰러졌다구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가서 내려가서 가야 된다고? 이 레알이야? 시간이 돼? 이제 동네에 막 어 여기 뭐 있다 동네마다 그런 거 있잖아 수오목 같은 거 그런 거 막 뽑히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흠 아마 이 레알이 없는 것 같지 않겠지? 이 레알이 다른 곳에서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막 동네에 막 저기되면 어떻게 해? 이거를 9초 10초 안에 여기서 이게 된다고요? 아니겠지 아 나 이해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면 된다 밑으로 내리면 된다 이거를 이거를 가져다가 얘한테 주면 돼 아 그렇지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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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천재 여기서 이제 절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이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아 어이..깜짝이야 어이..고프지 암정이야 얘들아아아아아아암아 당겨 이 자식아아아 당기라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비랄 못한 남기는 전 스론입니다 아하 스론임 10개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빨리 당겨 아 이걸 또 내가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어 나 설명 하나도 못들었는데 흐흐흫 나 설명 하나도 못들었는데 나 설명 못들었어 나 설명 못들었어 아아 아 나 아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아 잠깐만 아들이 아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이 자식아 나 나 나 죽는다 아아 아들아 잠깐만 이거 아닌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그래 다시 설명 해줄거야 우리가 안뇨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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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아 시간이 너무 짧아 오 … 흐하흐한 들어와하하müş 3트 갑니다 3트 야 다 했는데 다시 오늘 처리하다 아까 어떻게 했지? 답답해서 좀 참아요 왜 점점 못해지지? 왜 점점 못해지냐 나 진짜 짜증나네 아 나 바보가 되는 것 같애 잘 내리고 해 내리고 됐잖아 된다니까 하면 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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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퇴근하지 마봐 비상근무야 비상근무 난 몰라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진짜 네가 알아서 해라 잠시만 기다려 내가 뭘 할거야 나 나 다른 방법이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의 goddamn 인기 ieu 티라맛 하는걸 였 나 이거 자, 믿고 맡겨주신 우리 섭군님들 감사합니다. 해냈습니다. 삼천번대? 그래요. 삼천번대 기다려봅시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존재지. 책임은 더욱 맞중하다. 그리고 넌 나보다 나아져야 한다. 알겠느냐? 말해봐라. 더 나아질게요. 어떤 무기의 힘은 모두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조절될 때만이다. 무기를 쥐고 있는 자의 교우가 통진. 전사의 진정한 힘은 그곳에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럼 됐다. 심쿵! 그럼 가자. 심쿵! 섭군님들 다희양 일요일 날 더 많이 가요. 물결표 정들었나봐. 우리 다희양. 아유 고생했어 다희양. 들어가 이제. 음 푹 쉬어요. 이거 4탄입니다. 오오오오 뭐야. 오오오오오 니 이 이 이 힘은? 쟤 뭐가 있을 것 같더라니. 아유 고생했어. 오오오오오. 아우. 오오오. 아우. 아우. 보좌 입니다. 아우. 어..이거 안되네 안먹히네 왜 튕기지? 에..모넌까지 지금 한시간이 안됩니다 제가 으흐흐흐 그렇구만 속성문제구만 아하 악~! 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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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됐다 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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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필드? 배틀필드 재밌나요? 퓨우 아 근데 지금 밀린... 밀린 게임도 너무 많아 나 퓨우 아 무료로까지 풀렸었어요? 진짜? 헐 퓨우 게임 창고에 게임이 어... 어마무시해요 지금 뭔 소리야? 벗어나는 소리야 이거 퓨우 아직 방종 모르겠습니다 4시 반에서 5시 예상해 봅니다 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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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차라리 뭐 그걸 참으면서 보고 있어 입이 근질근질한걸 그 어느 게임 방송을 가도 훈수나 스포 하시면 안되는거 아시잖아 왜 입이 근질근질하실까 자기가 아는거를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물 마셔야지 최근에 한거면 말해도 돼요? 그건 아니지 그 말이 맑았지야도 아는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왜 너의 집을 잊어버렸어? 다른 천국들과 관련해? 그냥... 천국들을 너무 싫어 물이 아니라 술이라고요? 물이 아니라 술이라고요? 아들한테? 이 어린이한테 술을 먹였다고? 설마 너희가 그 정도 죽였다고요? 어? 엉알이다 엉알 네 아! 근데 누군가 정렬할 수 있는지? 조용히 해, 혜드. 우리는. 우리는 더 알 수 있겠네 아? 잠잠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잠잠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준비되어 준비되어 자 저 엉알은 안보이다가 안보이다가 나타났다 안보이다가 나타났다 안보이다가 나타났다 그런다 네 APS 알림 감사합니다 안보이다가 아 뭐야 나가야지 나가야지 어디야 어? 세계의 비애암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였어 저기 아닌데? 여긴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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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량 FDA가 restrictions birl zab força 오윈아와 자 discharge 어음화를 흐흐흐 엉알은 참 지극정성으로 챙겨요 고맙다 아직 널 읽을 수가 없어? 여기 왜 온거야 그럼 이건 본거고 으쌰 제주도 폭포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지지네 지지네 정말 에 정말 태풍 피해 없어야될텐데 말이죠 아 가지 말아주세요 아 두 번만 두드리고 갈게요 뭘 말해? 너 이 바퀴를 입안에 넣은거야? 아 이 위에다 토할 것 같아 장난 아니야 난 진짜 토 나와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 문제다 가족 문제라면 저도 말해드릴게 몇가지 있죠 맞춰볼게요 형은 당신보다 실력이 떨어지고 만드는건 전부 고물이라고 할거죠? 정확하게 짚었네 요점은 항상 그 소리만 하고 또 하잖아요 뭘 할생각이 아니면 이쪽 닥치고 있으라구요 아 그렇구나 조그만사람들이 조그만 문제를 듣는건 이제 찔렸다구요 쟤 왜저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처받을거 같네 당신 장비를 보죠 상처받을거 같애 지금 말하지 말랬다고 지금 삐져갖고 저런거죠 쟤 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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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